처음 보냐? 드라이브 스루. 스루? 스루. 스루. 스 아니고 스. 스. 네가 데려다 줄 거지? 걱정 마, 별일 없을 거야. 아니, 지금까지 유효하다며? 별일 없을 거야? 아니, 어떻게 나보다 걱정을 안 해? 아니, 보호를 때문에 끊긴 것이요. 양아치네, 이 자식. 나가, 이것 때문에 3박 4일을 울었어, 야. 3박 4일? 어, 나 같은 평생 안 봐. 이 질문이 그, 이, 그 뭐냐. 남녀 간의 감정으로 발전을 했다면 보거리랑도... 그냥 인간적인 호의야.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거기까지. 어? 우리 둘이 한 여자 넣고, 어? 뭐 형제 간에 막장 싸움이라도 날 줄 아셨어. 내가 할게. 아이고.